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 실장이 어제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출마 의지를 고수했고 당 지도부에는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선거운동까지 했죠. 오늘도 임종석 배제 후폭풍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어제 임 전 실장이 저녁에 현장에 나가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친문 동료 의원들 다 왔고요.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해요. 우선 옷차림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할 때는 파란색 넥타이를 맸는데요. 선거 유세할 때는 파란색 잠바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당을 향해서 코드오프 재고 요청을 한 만큼 이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가 되는데 오늘 홍영표 의원 뭐라 그랬냐면 임 전 실장이 탈당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임 전 실장의 이의제기가 당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현희 후보가 이미 공천을 받은 상태에서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어쨌든 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저녁에 중성동 갑에 위치한 왕십리역 광장에서요. 퇴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녁 인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공천 파동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 만큼 어제 지지자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친문이자 공천 논란의 또 다른 중심에 있는 홍영표 의원 그리고 윤영찬, 송갑석 의원 여기 와서 임 전 실장을 지원 사격했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임 전 실장 유세를 계속해서 강행한다는 방침인데요. 어제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임종석 화이팅! 화이팅! 누가 임종석을 이렇게 했어? 상승 좀 많이 내주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중구 성동구 갑에 대한 의결사항을 제고해 주십시오. 일각에서는 신문 의원님들이 방역을 장악할 것을 우여해서 공천에서 배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총선이 잘못되면 어찌 보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게 무슨 지금 의미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전략 공무원이 밝혀있는데 오늘 입장만 신앙시키기까지 혹시 무조건 대통령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까? 다음에 답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신 것처럼 오전에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오후에는 광심리역에서 저녁에 퇴근길 인사를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전략공천 의결에 대한 항의성 저녁 인사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박진영 부원장님, 일부에서는 왕심리 반란이라는 표현도 나오던데 이런 장면들 쭉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실제로 이 지역구가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한 겁니다. 홍익표 의원이 다른 지역구를 옮겼으니까. 그러면 당의 입장에서는 전략공천 지역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당의 권한을 가지게 된 건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지역구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영입 인사를 데려오는 케이스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임종석 실장이 내 지역구니까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임종석 의원을 꼭 중성동군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라도 출마를 권유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 나왔습니다. 실제로 강남 쪽에. 그렇죠. 송파가 이야기 나왔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충할 수 있는데 서로가 이렇게 극단적 대립구도로 갈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질문은 당연히 한번 해봐야 되고요. 이 부분에서 특히 홍영표 의원이라든가 송갑석 의원, 윤영찬 의원이 임종석 의원을 지원하러 오는 것은 저는 임종석 실장이 막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임종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당내 갈등 구조를 개파 대결로 끌고 가는 증폭시키는 역할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임종석 실장의 오해를 사는 것이 임종석 실장이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국회에만 한 번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왜 지금 반문, 비문에 해당되는 의원들까지 오게 했을까요. 어떤 또 다른 정치 일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아닌가. 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좀 양쪽에서 다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라고 했어도 좀 막았어야 됐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임종실장의 선택지가 당에 잔류하면서 뭐가 있느냐. 많은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불출마, 탈당, 다른 지역구.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일단 당에 재고 요청을 했단 말이죠. 이종우 실장님. 재고 요청 받아들여질까요? 재고 요청을 한다는 건 당을 여전히 당에 남아 있겠다라는 의미가 더 클 것 같아요. 그 전의 의원들을 보면 그냥 탈당하는 분들도 있고 또 공천 불복을 하면서 탈당이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경선시켜달라든지 하면 당내 투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다른 결의 지금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재고해달라. 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공론화시켜달라. 공관위에서. 그러니까 중성동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그 호소, 거의 좀 호소였잖아요. 호소를 보면서 아, 결기 대신 호소를 보이는구나. 이거는 당을 떠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은 아니다. 이렇게 느껴졌고요. 아마 임종석 전 실장은 좀 억울했을 겁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옛날에 마포갑의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 됐었어요.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컷오프 됐고 그 당시에 전략, 공천 지역이 돼서 손혜원 의원이 거기서 당선되고 손혜원 의원이 그 자리를 비우자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자리를 복귀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성동갑도 자신이 컷오프 된 것도 아니고 비서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은 나간 거고 또 홍의표 원내대표가 그 지역에 사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후배였고 하니까 쉽게 돌아올 수 있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견주어봐서 좀 억울해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저께 이 발표는 진짜 결기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탈당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 요청, 당에 재고 요청을 해도 안 받으려다 지더라도 그냥 계속 잔류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죠. 어저께 저는 만약에 정말 결기를 보이려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이고, 나를 위해서 중성동갑을 재고해 주세요. 며칠 밤을 새서라도. 이건 아니죠. 진짜 결기가 있다면 정말 억울한 분들 많습니다. 이번 공천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선 이기겠습니까? 자,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많은 의원들 지금 억울해하는 것을 다시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면 결기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안위만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고서는 또 박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나중에 자기 지역구 갔는데 다른 의원들 오는 것들을 또 환영하고. 이런 반응을 해요. 이건 악디가 안 맞는 것이죠. 결기가 안 보였다. 뭐 얘기는 차에 뒤에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임 전 실장 얘기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양진 변호사님, 마침려 공교롭게도 민생 행보에 나섰던 이재명 대표. 러닝머신 위에서 임 전 실장 기자회견을 딱 맞닥뜨려서 묘하게, 묘하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나왔어요. 맞습니다.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좀 벌어졌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헬스장에서 직장인 정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 앞서서 트레이너와 함께 근력운동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저렇게 러닝머신에 올라서 유산소 운동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걷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임 전 실장의 모습이 저렇게 화면에 딱 비춰진 겁니다. 당시 공천 배제에 반발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 중이었는데요. 이 대표는 이렇게 한동안 임 전 실장의 모습을 보면서 걸었고요. 뒤늦게 옆에 있던 트레이너가 채널을 황급히 돌리기도 했습니다. 화면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러닝머신 시작, 카운트다운 3, 2, 1 하니까 화면에 임 전 실장의 기자회견 장면이 딱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 보고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연출을 해도 이렇게 하기 힘들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임 전 실장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겁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기성의 위치를 잃게 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대한 나무의 한 부분들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같은 기둥 속에 큰 줄기를 함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문 정당이고 오로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다고 하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저희는 충실하게 존중하고 이행할 것입니다. 얘기 듣고 하면 화면까지 쭉 보셨는데 박진영 부원장님 일단은 러닝머신 화면에 임 전 실장 딱 나왔을 때 이재명 생각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표정관리가 좀 하는 게 보이던데. 놀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표정관리해야 될까? 글쎄요. 저 같으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방향을 정해놨던 것 같아요. 방향을 정해놨다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586 심판은 심판로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윤희숙 씨를 공청을 했고 함운경 같은 분을 영입을 해서 정책례 의원 지역구에 전략 공청을 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휘둘리지 말자라는 기본 방향을 정해놨던 것 같고요. 다선들과 586을 대상으로 한 혁신을 해야 되겠다는 기본 방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의미 있는 하나의 전략적 설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와 법률 시스템이라는 것도 기계가 돌아가려면 또 윤활제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리하는 과정들, 잘라내는 과정들에 있어서의 어떤 좀 인간적인 배려라든가 또는 약간의 절충 이런 것들도 좀 가졌으면 어떻겠느냐. 사실 그런 좀 아쉬움도 좀 낫습니다. 이종원 실장님 일단 이 대표가 갈등과 반발은 필연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임 전 실장의 어떤 요청을 그렇다면 재논의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인 게 맞을까요? 아니요. 어저께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입당도 탈당도 다 자유다. 이거는 저는 임종석 실장이, 임종석 전 실장이 기자회견한 이후에 나온 발언이니까 대표가. 공식적인 답변에 준하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종석 실장 아마 그 소식을 못 듣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실장의 화면을 봤고 또 자막도 보고 어떤 느낌인지는 사실 알았을 테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 그리고 또 하나 당의 공식적인 답변은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송파값도 한번 타진을 해봤다. 이런 지금 사무총장의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저께 임종석 실장의 기자회견이 있는 날 하필이면 송파값과 관련해서 조재희 후보가 단수공천됐다. 전략공천됐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송파값도 이미 끝난 것이고요. 그러면 재고의 요청이라는 것이 퇴로가 있어야 되는데 퇴로가 없잖아요. 잘 곳이 없어졌다. 그렇죠. 성동갑은 전현희, 송파갑은 조재희 이렇게 이미 이야기가 되는 것들을 전부 다 했는데 지금 재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천 번복이 됩니다. 공천 번복이 되는 사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공천과 관련돼서 배제된 사람들이 모두 다 이의제기를 할 겁니다. 제가 이 과정이 잘 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이 공천과 관련된 재고 요청이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로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임종석, 공천 갈등. 어제 저희가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8월 전당대회 앞두고 파워게임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오늘 또 일각에서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친명 의원이요. 임종석 전 실장 등 친문계가 윤영찬 의원의 당시 탈당을 만류하면서 차기 당권을 우리가 차지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이재명 대표가 크게 분노했다. 그때 물갈이 결심에 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동훈 실장님 이거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이라면?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데 사실상 하나의 정당은 언제나 당권 투쟁이 있습니다. 당권 투쟁이 없는 정당은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의 사람이 늘 대표가 되고 그 대표가 의중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목소리를 맞추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정당은 여러 목소리가 함께하면서도 그것을 수렴해가면서 하나의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이 아이고 우리가 이제 끝난 다음에 당권에 도전하자라는 것이 도의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성공을 하려면 여러 가지 그 전부터 사실은 우리의 목소리가 어떻게 정당하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어필이 됐었어야 됐는데 민주당의 지금 이 당권 투쟁이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가치의 투쟁이어야 됐어야 됐다. 노선의 투쟁 내지는 정책의 투쟁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어떤 명분이 돼야 되는데 친명, 친문 이런 식의 누군가와 가깝다거나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뭉쳤다거나 그런 것으로 서로를 배제한다거나 우리가 그런 것으로서 당권을 가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민주주의의 퇴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용한 공천 그렇지만 조용한 변화가 아니라 시끄러운 변화라도 그 시끄러움이 비명, 아이고 나도 잘랐으니까 아프다라는 비명소리가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시끄러움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서 비명소리에 불과하고 당권 투쟁도 역시 국민들한테 그렇게 어필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친문이죠. 윤영찬 의원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질문드린 그 부분 관련해서 이 대표가 전당대회와 차기 대선 라이벌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생각 아닌가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임 전 실장의 공천 배제에 문 전 대통령이 배신감을 느낄 거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한번 듣고 오시죠. 뒤통수 맞은 느낌, 배신감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충분히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절한 부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탁을 단 하루 만에 다른 얘기로 화답했다는 건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리고 정치를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정말 탄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 민주당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70년의 역사가 있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이 채취가 담겨있는 당이고요. 퇴입자가 들어와서 이 당을 이 집을 깨끗하지 않게 더럽게 쓰고 그리고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우긴다고 집 주인들이 이 집을 내줘서는 안 되죠. 집을 지켜나가야죠. 쭉 얘기 들으셨는데 문 전 대통령이 배신감이 클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친명은 세입자 아니냐. 집주인은 친분이다. 집을 내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참 같은 당인데 기가 찹니다. 이재명 대표는 2004년도부터 민주당에서 출마하려고 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다른 직군에서 일을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온 지 10년도 채 안 됐습니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발언이죠. 그리고 저는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있었던 분이잖아요. 청와대에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빗대어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정치적 손해가 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해야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빗대어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계속해서 억지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실 거면 정치 저렇게 계속 하시면 안 돼요. 나쁜 정치 하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갈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갈등을 할 수 있었는데 모셨던 분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정도가 된다면 그런 분은 그냥 편안하게 계시도록 놔둬야지 정쟁의 바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입자하고 임대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당의 주인은 당원인 거고 지지자인 거고요. 국가의 주인이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인데요. 사고 자체가 저는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이고 기득권적이다. 이런 비판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이 말에 양측 진영에 아마 불을 붙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임 전 실장도 같은 입장, 자세 갖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떨까요? 저는 정말 박진영 위원장과 늘 토론도 하고 늘 부딪히지만 이 지금 발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호불호나 이런 걸 떠나서 세입자로는 저도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은 언제나 변화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렇지 아니하고는 그냥 옛날 기득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늘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생각이 정치돼 있으면 소수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세력으로 이 당을 혁신해 나가느냐. 그것을 국민들은 바라고 지지자들은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론, 영원한 임대론도 없고 임대자도 없고 영원한 세입자도 없습니다. 늘 당권투쟁을 통해서 권력을 잡으면 그가 그 당의 일시적인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그 새로운 세력이 정말 무엇이냐에 대한 국민들 또는 유권자들, 지지자들에게 보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들은 누가 대통령인데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다 또는 클린턴이 됐다 그러면 시카고파 그래서 누구누구누구누구 해서 어떤 세력이다라는 게 딱 들어오는데 지금 한 총련을 위주로 한 경기도 남부연합 이런 식의 어떤 비판에서 사실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뚜렷한 어떤 이슈라든지 뚜렷한 뭐랄까 앞으로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어필했어야 됐다. 그런 것이 새로운 피해에 대한 어떤 소개가 없었다라는 게 아쉽다는 거죠. 임 전 실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던 얘기 하나 더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임 전 실장이 지난 대선 때 지원 유세를 띄워달라고 요청받고 수락했는데 이재명 캠프에서 거주를 해서 못했다. 친문기는 지난 대선 때 패배해놓고 이번 총선에서 문제는 없이 우려 없이 승리 가능하겠냐 이런 인식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대선에 바탕이 정권심판론 그다음에 부동산 실패론이 깔려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종석 실장이 전 정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으니까 중도층들의 향배를 위해서는 유세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의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막을 쭉 그래피를 보면 실장님 수락을 했는데 요청받아서 수락했는데 이재명 캠프에도 거절했다. 이거는 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당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이겁니다. 대선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했다, 공과가 어떻게 되고 또 이번 정권을 누가 탄생시켰다. 이것을 갖고 논하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뭔가 것들이 다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 상황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사실상 지금 임종석 실장은 도와주려고 했는데 당신네들이 안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 누가 맞느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논하는 건 서로의 어떤 지분 다툼이라든지 또 이 정당에 대한 서로 간의 어떤 권력 다툼이 정말 국민들로 하여금 피로감만 높이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셨듯이 당시 상황으로 진짜 돌아가면 정말 금박했던 상황에서 서로 양, 그러니까 후보는 후보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서로 굉장히 부딪힌 충돌한 지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거 한 달 전 분명히 이재명 후보가 중심을 잡고 이슈를 끌어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개입을 해서 윤석열 후보하고 충돌을 하는 양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때 이재명 캠프에서 상당히 당황했어요. 모든 이슈가 자기네들한테 가야 되고 대통령은 사실 거기서 뒤로 빠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블랙홀처럼 빠져들었거든요. 그런 삐걱삐걱하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것을 두고 지금 그때 누가 잘했네, 못했네 해버리면 당의 어떤 방향, 당은 진짜 난파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임정석 어떤 공천 배제 사태 때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여기에 관심이 좀 쏠리는데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그래서 2월 4일 양산 회동,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어떤 만남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런 오늘 좀 보도가 나왔어요. 문 전 대통령이 성공한 공천이 되려면 대표 측근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재명 대표한테 조언을 했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는 또 별대라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으나 보도가 나와서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상황을 지금 상황과 좀 빗대해 보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믿을 수 없는 게 그 말을 언론에 전하시는 분들의 의중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분이 아닌가. 그분들도 다 지금 출마 예정자들 아닌가요? 맞죠? 그렇죠? 그건 확인할 수 없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대통령이 제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믿을 수가 없고요. 임종석 실장 문제는 한편으로 보면 그랬어요. 공천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 거예요. 임종석 실장 스스로가 이슈메이커가 돼서 저렇게 커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당에서는 586 공천 주면 안 돼. 다선들 빼야 돼. 이렇게 생각하다가 임종석 실장을 공천 주는 순간에 당 지도부가 기존의 선거 방향을 짰던 게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또 당 지도부의 권위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반면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나를 친문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부각시켜서 친문과 친명의 갈등으로 만들어간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임종석 실장 관련해서 절충안이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절충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당 내외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도 줄이고 언론 노출 빈도도 줄여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에 노출해서 메시지를 낼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어쨌든 줄 탈당 위기다, 분당까지 나올 수 있다, 신민도 분당 상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 또 여러 얘기가 나오는 의원들에 대해서 공천 여부를 좀 결정했다고 하는데 단가 기자, 들어온 소식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홍영표, 안민석, 그리고 기동민, 변제일 의원이 모두 컷오프가 됐습니다. 우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천 배제가 됐는데요. 변제일, 안민석, 뇌물수수 혐의 받고 있는 기동민 의원까지 공천 배제가 됐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우선 기동민 의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서울 성북 의리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금품수수 혐의가 있어서 성북을은 전략 공관위로 어제 이전이 됐죠. 그런데 조금 전에 컷오프가 되면서 기동민 의원이 아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재심을 요구한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이 자리에 김남근 변호사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인재의 10호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도봉가회 공천을 하려고 했지만 인재근 의원이 내가 도봉가회에서 불출마하긴 하지만 그래도 김남근 변호사를 지지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현역인 자신만 배제된 채 여론조사가 돌았던 이 4선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인천 부평을 해서 전략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조금 전에 컷오프가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경선하느냐. 이동주 의원 그리고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경선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돌았을 때 홍영표 의원만 빼고 여론조사가 돌았을 때 이동주 의원 그리고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후보로 올라서 이게 논란이 된 바 있거든요. 이 인물들 그대로 경선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오산에는요. 5선 안민석 의원이 컷오프가 됐는데요. 이 자리에는 영입인제 25호 차지호 교수가 전략공천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며칠 동안 계속 오르내렸던 인물들인데 컷오프 됐다 이런 소식이 나왔고요. 쭉 얘기해보면 안민석 변제일 의원 친명 쪽이다 분류가 되는 의원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컷오프가 됐다. 박지영 부원장님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안민석 의원이나 변제일 의원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친명이죠. 특히 변제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경선 캠프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안민석 의원도 경선 캠프부터 참여를 했네요. 그런 분들까지도 지금 이렇게 잘라져 나가는 것을 보면 결국은 다선들을 쳐내야 되겠다는 기본 방향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다선들을 좀 잘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 보면 개파 갈등을 좀 희석시키고 당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하나의 논리를 만드는 증거로 작동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민석 의원 콧오프 대상 됐다는 소식 듣고서 한 말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보시기에도 거짓말이나 거친 언행 이런 모든 면에서 자기의 진짜 경쟁자는 안민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역시 경쟁자로서 쳐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좀 거친 발언이긴 했는데 일종군 실장입니다. 이때는 어제 서른 의원이 탈당 선언을 했고 홍영포 의원 같은 경우에 콧오프가 돼서 탈당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시사 발언을 했는데 일단 주일 탈당 현실화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아니다. 반면에 움직일 시행력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시스템 봉천이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 시스템이 자신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라고 비명계가 생각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당원당규가 또 최근 들어서 작년에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세세히 점검을 했다고 한다면 비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하나하나 좀 반대도 하고 하면서 조정을 했을 텐데라는 생각. 그런데 그게 왜 안 됐을까요? 비명계가 사실 우리가 비명계 그러면 하나의 어떤 집단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모임들이 함께 우리가 그냥 비명계라고 묶어서 부를 따름입니다. 민주주의 4.0 따로 생각이 다르죠. 민평년 생각이 좀 다르죠. 또 부엉이 모임 다르죠. 이러다 보니까 비명계를 아우를 수 있는 구심점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말 이재명 대표에게 이건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비명계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구심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그러니까 탈당을 하는데 줄탈당을 하더라도 집단화해서 탈당을 하면 그게 탈당이 아니라 분당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개별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서른 의원도 5명 정도 앞으로 탈당할 거다 하지만 서른 의원이 먼저 이렇게 탈당 얘기를 먼저 몸소 행보를 보이는 것 자체가 아이고, 네가 기다렸다가는 집단화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탈당이 더 이어지더라도 옛날에 각자 도생, 침박이 다 산계에서 각자 도생하는 것처럼 그런 양상으로 가야 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탈당 얘기 나온 김에 양지인 변호사님, 어제 서른 의원에 의해서 이상헌 의원까지 두 의원이 탈당했는데 이렇게 보면 민주당 현역이 공천 과정에서 탈당한 건 한 다섯 번째였어요, 어제 보면. 맞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반발을 해서 탈당한 의원들이 다섯 명으로 집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김영주, 이수진, 박영순 의원에 이어서 서른 의원과 그리고 이상헌 의원이 탈당을 한 건데요. 서른 의원은 탈당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소불위에 이재명 대표를 가감없이 비판했다는 이유로 본인이 하위 10%를 통보받았다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연산군에 비유를 하기도 했는데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인물들을 모두 다 쳐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상헌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지역구인 울산 북구에서 총선 후보가 진보당 윤종헌 후보로 단일화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욕과 탐욕으로 가득 찬 단일화는 정당성을 잃었다라면서 본인은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설훈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당에 올해는 대선배신데 이런 거친 말씀까지 하시면서 탈당을 하셨는데 선수도 있으시고 연세도 있으신데 비판을 하시고 그다음에 쓴소리를 하시고 견제를 하시더라도 당에 계시면서 그대로 하시면 어떨까. 그런 좀 아쉬움이 남고요. 한편으로 보면 탈당하시고 공천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공천 결과 나오기 전에 충분히 하시지 그러셨어요. 정치인들이 본인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자기 자신이 마시던 우물에 침 뱉는 이런 행위를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씁쓸함이 생기네요. 자기 안의가 중요하니까 몸살인 걸 수도 있을 테고요. 자 일단은 비명기 의원들의 연세 탈당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목소리 듣고 오시죠. 최근에 탈당하시는 분들이 좀 한두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스포츠 경기 비유가 아마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일단 경기하다 질 것 같으니까 포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종원 실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 발언이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경기하기 전에 룰이라든지 혹은 심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면 모를까 이미 경기가 시작됐으므로 중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표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공정할까라는 의심은 굉장히 들을 수 있어요. 지금의 어떤 상황들이 저는 시스템으로만 모든 공천이 다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진짜 배려라는 것도 필요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과 함께 목소리를 다르게 할 사람들에 대한 그래도 어떤 배려들. 정성평가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배려가 없이 아이고 이건 딱 시스템만으로 해야 되라고 해서 만약에 아무런 어떤 배려 없이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것이 닥쳐올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사실은 아무런 중간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도리어 또 당의 해가 될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단지 룰이 이미 결정되고 시작이 됐으니까 이건 번벅이 안 되라고 당대표가 굳이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까. 그리고 어저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러닝머시 끝나고 나서 나와서 기자들이 계속 찍고 있는데 그 장면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그런 후보들하고 깔깔대고 웃었어요. 친명이 누구고 비명이 누구냐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대표는 지금 어찌됐든 떠나는 사람들 탈당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불복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아직 남아있는 어떤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과정들을 아유 뭐 한두 사람 탈당했는데 상관없어요. 뭐 당은 다 그러는 거죠. 하고 깔깔대고 웃는 어떤 태도가 과연 지금 이 경기가 정말 공정할까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일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탈당은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언급이 있고 지금 자막에도 나갔는데 박지원 부원장님 이 말이 공천에 반발하는 의원들을 오히려 좀 자극할 거 아니냐 자극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와요. 탈당은 자유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수식어들이 같이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고요. 룰 관련해서 지난 김은경 혁신위가 의원 평가와 관련해서 공개하자 과정부터 결과까지 다 공개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원총회에서 그걸 거부했어요. 그런 과정들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이재명 대표라든가 이런 의원 평가를 시스템을 짜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상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나중에 가서 불만 제기할 건데 그런 이야기도 내부에서도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왜 룰을 짤 때는 가만히 있다가 공개도 하지 말자고 하다가 경기가 끝나고 나니까 질 것 같으니까 공개하자고 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히스토리도 있었네요. 이런 가운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하자, 분열을 그만하고 결집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대표를 이 인물, 이 인물에게 빗댔는데 어떤 비판도 함께 나왔는데 묶어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농의원,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되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과 같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물론 손흥민 선수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우리 손 선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전국의 수많은 팬들이 정청래 의원에게 집단 소송이라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아부와 아첨, 그게 민주당에서 살아남는 길이라지만 국민 영웅 손흥민 선수를 다시는 정청래 의원의 입에 올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손흥민의 비유를 좀 했고 또 거기서 손흥민 선수 측이 명예훼손까지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요. 이재명 실장님 일단은 시대 흐름에 따라 축구 선수가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친명으로 세대에 교체되는 게 자연스럽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공감이 좀 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청래 의원이 하는 게 이재명 대표를 돕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안기령 후보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획득했습니다. 예능이라고는 하지만 이재명과 차은우, 외모, 올림픽 했을 때 이재명을 선택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특정한 배우나 특정한 셀럽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 과연 이재명 대표를 도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 또 하나는 짧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됐다고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사람은 대통령으로 권력을 이 정당에서 획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가 됐던 사람에 불과하고 당 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당의 한두 사람입니까? 김한길, 손학규. 싫어하시겠지만 지금 다른 어떤 입지를 보였으니까. 당대표 하신 분도 많고 후보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당을 계승했다고 최소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권력을 획득했느냐라는 건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서 이재명으로 그게 차범구, 황소론, 박치지당에서 손흥민으로 간 것처럼 이렇게 점프업하는 그런 비유가 진짜 이 당에 정말 도움이 될까 또는 이재명 대표의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지원 부원장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반박도 나오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 비유, 은후라는 게 까딱 잘못하면 조롱, 핀잔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정책래 의원은 좋은 의미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게 정치적 현실이다. 정치라는 것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권력은 계속해서 새로운 흐름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바로 대받아치는 우리 장해찬 후보죠. 이 부분은 이제 가면 조롱이 되고 또 핀잔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유력 정치인들의 은유나 비유 같은 그런 것들보다는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라든가 담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준적으로 높였으면 좋겠어요. 일상 얘기하시는 부분이죠.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부터 해서 한동훈 위원장까지 지금 한국 정치가 말장난 정치에 너무 오염되어 있다. 말장난 정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 본선 티켓을 따낸 인물들이 누굴지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목소리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양천구갑 구자령 주영구 장예찬 수성구갑 주호영 달서구병 권영진 남구울 김기현 경기 성남 분당구울 김은혜 공간인은 앞으로도 시스템 공천에 어울리고 국민에게 공감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쭉 목소리 한번 들으셨는데 장가 기자 가장 눈에 띄는 건 현역 의원들 것 같고 당선된 인물들인데 방송을 통해 익히 알려진 3040 이런 얼굴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현역 불패를 이어가던 국민의힘에서 현역 의원 3명이 어제 낙천을 했습니다. 부산에서만 2명의 현역이 떨어졌는데요. 부산 수영에서 초선 전봉민 의원이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36살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부산 연재에서는 초선 이주환 의원이 떨어지고 김의정 전 의원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도 한 명의 현역이 떨어졌는데요. 대구 달서병에서 현역 김용판 의원 떨어지고요.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천갑을 살펴보면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현역인 조수진 비대의원과 결선을 치른 46살 구자룡 비대위원이어 본선 티켓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장예찬 구자룡 비대위원의 말까지 들어보시죠. 준비가 안 된 것 같군요. 한번 이종호 실장이 보면 구자룡, 장예찬. 방송에서 많이 얼굴 나온 분들인데 일단 이런 분석 나옵니다. 여당의 현역 불폐 깨졌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현역들이 지금 상당히 생환되는 어떤 현상 속에서 두 사람이 지금, 세 사람이죠. 이번에 이주환 의원까지 포함을 하면 세 사람이 현역들이 지금 패한 것과 관련돼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구자룡 변호사라든지 물론 장예찬 위원 같은 경우는 좀 알려졌지만 사실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뚜렷한 어떤 족족을 보이지 않고 임재 영임이 되자마자 지금 후보가 됐거든요. 그런데 상대를 보면 또 고개가 끄덕이는 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주환 의원이라든지 전복민 의원이라든지 전복민 의원 같은 경우도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지역에서 좀 여러 가지의 평이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부친이 또 건설회사와 관련돼서 건설회사를 이끌고 있는데 어떤 비위가 발견되자 기자에게 돈을 주고 무마하려고 했던 사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누적이 되면서 아마도 경선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아마 지금 상공사공이 좀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많이 의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비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상공사공을 좀 더 또는 여성이라든지 이런 지금 좀 더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배치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의 어떤 아쉬움이 달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예찬 구자룡 목소리 한번 저희가 다시 준비를 했고요. 또 여기에 현역 불폐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공관위 측 입장도 같이 한번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용구 주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함께 경쟁해 주신 의원님께 전봉민 의원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드리고 수용구를 발판으로 부산의 모든 의석을 다 석권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열어주신 문으로 들어왔고 이끄는 길로 걸었습니다. 저에게 본선까지의 길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하고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현역들이 방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감산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신인, 후보자들이 득표율이 좀 낮더라고요. 현역이 가지고 있는 메리슨이 있구나. 그걸 들여가지고 1, 2년 정도 도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일 강한 데가 그런 데 나가는 것이 그게 절대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꾸만 현역을 바꾸지 않는 것이 최신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에는 특히나 민주당 쪽에서 공격하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쭉 얘기 한번 들으셨고요. 국민의힘 공천 현재까지 상황을 좀 보면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국민의힘 TK 현역 11명 중에 9명이 본선에 갔다. 이걸 보면 중진불패다. 늙은 정당 되어간다. 오늘 보면 조간신문에 이런 지적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현재 상황. 민주당과 공천하는 방식의 근본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민주당 같으면 전봉민 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습니다. 이주환 의원도 부동산 관련해서 구설수에 많이 올랐습니다. 또 당선된 분이지만 박덕검 의원, 정문토 의원 이런 분들 다 그냥 경선시켜주지도 않고 컷오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다 경선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친윤인 사람은 무슨 의혹이 있더라도 다 살아오는 겁니다. 당선된 분들, 구자룡 후보, 장해찬 후보. 전형적인 친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이긴 거고요. 김용판 의원, 현역 의원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악연이 있는 분이에요. 댓글 수사 관련해서 그런 분인데 여기에다가 권영진 전 시장이 가서 붙은 거예요. 대구 시장이. 조용히, 진짜 자격 공천이야. 조용히 소리 안 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친윤들은 다시 살아오고 그다음에 반류는 솎아져 나가는 그런 식의 공천이 사실은 이루어졌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도 공천, 무소음으로 조용히 진행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잡음이 좀 시작되고 있죠. 장갈 기자, 이런 가운데 울산 남구갑, 남구갑, 이채희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컷오프설에 반말하면서 탈당을 시사했습니다. 당내 공천이 불공정하다, 이런 입장인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지금 국민의힘 공관위에서는 울산 6개 지역구 중에서 남구갑만 제외를 하고 5곳의 공천 방식을 확정을 한 상태거든요. 이 때문에 이채희 의원이 컷오프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언론에서는 남구갑에 국민 추천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가 돼서요. 자신이 마치 출마 포기 결단을 촉구받는 것처럼 기사화가 되고 있다. 탈당과 무소속 출마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단호한 입장을 지금 이채희 의원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중훈 실장님, 이렇게 공천 결과가 좀 늦어지는 게 사실상 불출마 결단을 내려달라, 이런 공간위의 신호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와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양당 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수당 같은 경우는 오산 같은 경우, 물론 지금 발표는 됐지만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민석 의원이 계속 컷오프 나 아니다라고 이렇게 계속 오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뒤늦을수록 컷오프 대상인데 중진이거나 혹은 잘 알려진 사람이므로 압력처럼 뒤로 이렇게 미루는 경우가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채희 의원도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아이고, 우리 의원이 지금 공천 못 받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면 사실상 뒤늦게 받더라도 굉장히 불리한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일단 아무리 전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너무 뒤늦게 뒤로 미루거나 이걸 압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국민공천제를 하려면 미리부터 국민공천제를 하고 컷오프, 컷오프로 해서 반발을 최소화하는 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에게 기회를 주거나 혹은 또 다른 어떤 그런 경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는 공천 배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도 사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 최종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빨리 돼야 될 겁니다. 41일밖에 안 담아서 선거구 룰이 적용해지지 않아서 빨리 돼야 될 텐데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장갈 기자, 어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는데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인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하면서 많은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고 유경수 여사 생가 방문은 대통령 경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8월 방문 이후 두 번째입니다. 그렇군요. 박진영 부원장님, 정치권에서는 어떤 총선 전에 보수 결집 시도다, 행보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먼저 두 분께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박진영 부원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 표를 돌보지 말고 국민을 돌보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한겨울에 아스팔트에서 농성하고 계시는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그분들을 어루만질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종원 실장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쭉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정치는 언제나 그 전에 자기 당의 출신의 대통령들의 무덤이라든지 또는 유족을 찾아가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봉화를 찾아간다거나 또 양산 첫방을 찾아간다거나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에 총선 당시에 정말 정부 일주를 다 했거든요. 그것이 한쪽에서 바라볼 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구나. 한쪽에서 바라볼 때는 민생은 보구나. 뭐 엇갈리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생가만 찾은 것이 아니라 정부 돌면서 민생 토론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비난을 받을 어떤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생 토론회 얘기도 방금 하셨는데 박진영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민생 챙기는 게 당연히 대통령으로 할 일인데 또 야당 쪽에서는 야권에서는 이거 총선 앞두고 성공 운동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각도 좀 내비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현직 도지사인데 지방선거 앞두고 돌았다 그러면 난리 났을 거 아니냐. 선거법으로 기소하고 난리 났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과연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한 언론에서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 돌아다니면서 내놓은 것들을 다 실행한다면 800조가 넘는 돈이 든답니다. 국가가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목소리 듣고 대형 공약들이라든가 대형 사업들을 함부로 이야기해서 운영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까? 기재부도 있고요. 예산처도 있고요. 수많은 일들이라는 것이 예결산에 맞춰서 중장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대통령이 즉흥적인 한마디로 굴러가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발 국가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 좀 하시고 자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근 실장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여기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매번 되풀이 돼서요. 4년 전에 그 기사 똑같이 봤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쏟아낸 온갖 공약들. 그게 다 총선 딱 한 30일 전이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몇백 조가 된다. 부산만이 아니라 그때도 거의 전국 다 돌았거든요. 그러면 모든 그런 정권은 총선 전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제 경찰은 이 사건을 10대 학생이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해 저지른 우발적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는데요. 해당 중학생이 연예인 지망생을 찾아갔다 배 의원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고 배후도 따로 없다는 겁니다. 이 가해 학생은 지난해 경복궁 낙서 모방범에게 지갑을 던지고 경찰서를 나서던 배우 유아인에게 커피를 뿌리기도 했다는데요. 경찰은 이런 과거 행정이나 평소 성향을 고려할 때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또 이 학생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집회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집회에 참석한 것이 아닌 경복궁 낙서범을 보기 위해 법원에 갔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경찰은 현재 이 가해 학생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특수상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으로는 뱃속에 있는 아기가 딸인지 아들인지 임신 32주가 넘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어제 32주 전까지 의사가 부모에게 태아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한 선별적 출산과 낙태를 막기 위해 입법됐던 위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남아선호 사상이 거의 사라졌고 남녀 출생 성비도 자연성비 정상 범위에 도달했다며 아이의 성별을 아는 건 부모의 마땅한 권리라고 강조했다고요. 또 지난 10년간 위 조항으로 형사처벌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등 법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제 예비 부모들은 아이 옷을 무슨 색으로 살까요 같은 선문답 없이도 아이를 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뻐하고 있다네요.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